스마트 유에이 스틸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CAD 데이터만 입력해 주시게 되면 화천에서 개발한 H-Smart와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져 있는 스마트 유에이 스틸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가공을 완료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최적의 NC 데이터 자동 생성, 가공 최적화 솔루션, 직관적인 공작물 자동 세팅, 스마트 자동 가공 이런 기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적의 NC 데이터 자동 생성입니다. 사용자 분들께서 모델링 데이터만 입력해 주시게 되면 CAD 모델 형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캠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이송을 삭제하고 데이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가공 경로 최적화를 통해 최적의 NC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화천의 가공 최적화 솔루션은 가공 전과 가공 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공 전에는 툴패스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NC 데이터를 최적화했다면 가공 중에는 열 변이 통합 제어, 공구 과부하 검출, 고능률 윤곽 제어, 절사기송 최적 제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공을 최적화합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에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공구 관리가 가능합니다. 좌측 보이는 HMI를 통해서 실제 공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간이 기록되며 작업자분들께서는 공구 교체 주기 알림에 따라 간단히 공구를 교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공구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에는 가공 중 공구와 테이블에 충돌, 실시간 감시 및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날장의 공구에 따라서 테이블 상단 2mm까지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공을 멈추어 기계의 파손을 미연해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은 직관적으로 공작물을 세팅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델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소재의 사이즈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에 소재를 배치해 주시게 되면 소재의 수평과 수직도를 측정하고 소재 좌표계를 자동으로 세팅하여 가공 시작 준비 단계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은 멀티 프로세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공정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황사 캠 데이터가 바로 가공으로 시작되며 가공 시작과 동시에 나머지 정삭과 잔삭에 대한 캠 데이터 연산을 멀티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공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은 스마트 무인 연속 가공을 위한 공작물 자동 교환 장치가 추가로 선택적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5개의 팔레트를 통해서 비가공 시간을 최소화하고 24시간 무인 가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높은 효율의 생산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위에 스틸은 다양한 금형의 장시간 무인 가공이 가능한 120본 매거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mm 이하의 소형 사출 금형 그리고 신발 금형을 위해서 총 84개의 표준 공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마트 위에 스틸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공 프로세스 대비 스마트 프로세스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총 8배 빠른 가공 준비로 가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공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캠 작업, 공구 세팅 작업, 황사, 중사, 정, 잔사 각 공정에 작업자가 필요한 소유시간이 4시간, 하루 최대 2종의 가공이 가능한 반면 스마트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캐드 데이터만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스마트 위에 스틸이 대신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3종의 무인 연속 가공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일반 가공 프로세스와 스마트 프로세스를 비교해 본 결과 생산성 150%, 인건비 절반의 절감 효과를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리스트는 스마트 위에 스틸을 구매하신 경우 포함되어져 있는 구성품입니다. 홀더, 공구, 프로북, 캠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올 인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트를 모두 준비하시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소비자 개별 구매가 기준보다 스마트 위에 스틸을 구매가가 저렴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가공기를 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위에 스틸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